오 깜짝이야! 뭐야! 뭐야! 너 뭐야!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. 여기는 부산 서면이고 방금 도착했습니다. 어제 술 먹방 때리고 코로나라 그래서 그러는데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. 여기 커피숍 먹을 커피숍 없어요? 커피 한 잔 먹으려고 하는데. 커피숍이요? 안녕하세요 저 누군지 아세요? 안녕하세요. 네. 오 누군데? 저 김인언니. 어떻게 알았어요 저? 유튜브 많이 봐요. 오늘 근데 제가 부산 1년 만에 오는데 여기 사람이 많이 없어요. 왜? 그런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. 아 확실히 오늘 뭐 하려고 나오신 거예요? 오늘 술 마시러 왔어요. 술 마시러 왔어요 친구랑? 네. 좋아하는 이상형은? 좋아하는 이상형이요? 김인언니입니다. 아아. 왜 이렇게 맨날 여지조예요 저랑 안 사귈 거면서. 오케이 감사합니다. 이쪽으로 가면 뭐 있어요? 딱. 여지옥이 많아? 오케이 감사합니다 파이팅 커피 한 잔 먹으러 가보자 사람 몰린 거 봐 저기 와 벌써부터 시작됐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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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임을 종료했습니다 휴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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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뭐야 왜 이렇게 많이 먹었어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 한 명 여기 있어요 커피 한 잔 사드릴게요 인정? 커피 한 잔 먹을래 커피? 나 어디 사는 누군지 자기소개 잠깐만 짧게 서부 사래요 서부 서부 오빠가 부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알아보래 아 부산 사람이야 근처 사는 거 맨날 오겠네? 네 왜 안 찍고 있어 걱정하지 마 어 거짓말이야 지금 많은 분들 보이시죠? 한 50명 정도 모였는데 여기서 초이스 아니 선택 받으신 거예요 로또야 로또 인정? 제 유튜브 구독도 하셨나요? 네 오우 친구는? 네 했어요? 네 김은호 유튜브 중에 가장 재밌는 영상 하나 둘 셋 저 짱다 어? 어 진짜? 오 짱다 친구는? 저요? 저는 너 나가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부산 진짜 오랜만에 왔는데 가서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석이 혹시 잠깐 간단하게 괜찮으신가요? 자기소개 그래도 어... 안녕하세요 고등학생 3학년입니다 어? 예? 고3이라고요? 오늘 뭐... 아니 옷 입은 거는 약간 그래도 20대 중고방 같은데 오늘 이렇게 꾸미고 뭐 하려고 나온 거예요? 19살이 어... 볼라고요? 나 보려고? 뻥치지마 나 부산 온다고 말 안 했는데? 네 하하하하 오... 아니 옷을... 오 이게 끙뚱뚱하게 나오지? 안 끙뚱하게 나오지? 몸매 진짜 좋게 나오고 아니 봐봐 전체를 보면은 키도 진짜 크고 와... 재미있게 놀고 술집에서 마주치지 말자 네 바로 신고한다 감사합니다 아니 오늘은 약간 좀 부끄러워하신 분들이 많네 부산의 장점은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시청자... 그러니까 일반인분들이 되게 거리낌 없었어 근데 오늘 되게... 왜 이렇게 부끄러워해 소녀소녀 응? 어? 권장이야! 뭐야? 뭐야? 너 뭐야? 뭐야? 나 여기 왜 있어? 나 방송하러 왔지 뭘 왜 있어? 와 너 힐링 제대로 하고 있구나 와 뭔 대본이야 대본 아니야 맞아 아니 너 뭐하고 있었냐고 아 나 여기 이제 제대로 사게 돼 아 이제 제대로 놀으려고? 여기 어디 가요? 나도 몰라 나도 1년에 한 번씩 와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도 그거지 나 진짜 월클은 없잖아 어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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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지 얘도 딱 서면에 힐링하러 온 거지 야 이리 와봐 아 끝났어요? 여기서 짱다 아는 사람 3명 이상 있으면 절반 더 1,000개 4개 아니? 노! 야 찐땀이 우진다 얘기 진짜 찐땀이 혹시 이 사람 알아요? 아니요 어... 아 일반인 일반인 아 진짜요 오오! 짱다리 그 월클 됐어 아 뭐야? 5年 옆에 있네요? 짱꾼이라고 들어보신대요 짱 꿀? 짱 꿀 야 저 옆에 소 얘는 누구야 이러던데? chod время 아 재밌어 누구랑 다니니까 관심 받고 싶다 확실해? 너 야방 한 번 한 번 하고 올래? 얼굴 해봐라 저거 해봐라 저게 찍을거 아뇨 어? 아니 ㅅㅂ 짱꾸라지야 어딜 자꾸 도망가냐 얘 얘들아 야 이 짱이 나 미꾸라지야 자꾸 어딜 도망가 차 차 차 차 아 뭐야 너 여기 있었어 야 너 이러고 있으니까 일반인 줄 알았잖아 잠깐만 일부러 애들이 자꾸 치잖아 와 내 주위만 이렇게 텅텅 비었어 오영? 오영? 오영진이 인기 많다 어 비밀 어딨어요? 비밀 어딨어요? 비밀 어딨어요? 사진 찍으러 왔어? 어 이제 사진 찍으러 하려고 안한대 사람들이 다같이 대단 여기 여기 하나 둘 셋 아 좀 사람 없는 데 가고 싶다 얘들아 근데 진짜 이제 좀 개인 기쁘게 좀 올 것 같아 얘들아 중타로 저 장관차 우동이 진리야 밥 좀 먹고 하자 저 사진 한 번만 찍어주세요 어휴 식사하셨어요? 네 오영진이 들어가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영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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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뜨거 아 아 뭔가 얘들아 여기 슬프지? 아 그게 아니라 기분 존나 좋거든? 근데 뭔가 우동 한 그릇에 참 된 뭐라 그래 소중함을 느낀다 얘들아 진짜로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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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비도 잘 먹었습니다. 형님 안녕히 계세요. 고맙습니다. 다 먹었습니다 면이랑 국물이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